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오늘 크리스천 성공, 어떻게 남다리게 성공할까 하는 얘기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성공이라는 이야기를 우리 크리스천들이 쓰기는 조금 거북스럽긴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아침에 인기 있는 방송도 성공이라는 이름 넣고 방송하고요 구호가 성공합시다 이고요 성공, 성공, 오로지 성공을 부리지습니다 뭐 부정적인 부분만 있는 거 아니지만 정글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천답게 성공하는 방법은 도대체 어떤 걸까? 이거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까 당연히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크리스천답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공에 관해서 묘사하는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성경꾸들이 없을까 하고 좀 생각하면서 찾다 보니까 대제사장의 기도죠 요한복음 17장에 거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 하십니다 사명을 다 하셨다는 얘기죠 이게 어떤 성공과 관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이 성공에 대한 묘사는 십자가 사형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그 삶 전체일 것 같긴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셨던 그 생의 전부를 이렇게 표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사명을 완수하셨다고 하나님께 보고하시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 성공의 어떤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성공을 생각할 때 좀 이렇게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성공을 좀 헷갈리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을 잘 아시죠? 거기 이제 긴 장인데 앞부분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에 잘 순종하면 그런 복을 얻게 되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나 집에서나 복 받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 기도하시는 거 자주 들었던 말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기억나시죠? 이런 성공의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신명기 28장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10편, 73편 말씀 같은 경우에 아삽이라는 시인이 상당히 고민합니다 이 아삽 시인은요 정말 인생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얻거나 지위를 얻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 삽니다 그 권력 유지하면서 온갖 나쁜 짓 다 합니다 죽을 때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이 그 부를 세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들은요 어려움 겪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도대체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이런 딜레마를 어쩌면 좋습니까? 이 10편 기자 아삽이 형 정말 고민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고민합니다 여기서 우리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이 얘기하는 성공하고 그리고 10편, 73편 말씀이 얘기하는 그 성공하고 같은 성공인 것 같은데 뭔가 다른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짜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성공하고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도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저주 그리고 좌우로는요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실패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과 10편, 73편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성공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저기 이제 A위형 같은 경우에는요 A위형 같은 경우는 거룩할성, 부활부 그래서 성부형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성공이 일치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 참 감사한 일이죠 이걸 이제 성부형 이렇게 이름을 붙여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B는 이제 성빈형인데요 가난할 빈자를 써가지고 이제 성빈형인데 하나님께는 복받은 게 틀림없는데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 중에도 세상적으로 어려움 겪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바울 같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분명히 복받은 사람인데 자기의 병을 고치지 못했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성빈형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 봅니다 C는요 세상적으로도 불행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복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경우입니다 이건 참 딱한 경우죠 세속 속자를 써서 이제 속빈형 이름이 좀 그렇습니다 이름이 속빈강정 같잖아요 속빈형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 봅니다 그런가 하면 D위형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참 성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10편 기자가 고민한 그 불이한 부자 권력 가진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속부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 봅니다 여러분 성부형, 성빈형, 속빈형, 속부형 이거 이해가 되시죠? 이제 D위형 같은 경우는 세속적인 성공관이죠 나는 하나님께 복받는 것은 아무 관계 없다 나는 그저 세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듣든지 복만 받고 성공만 하고 부만 누리면 된다 권력만 얻으면 된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세속적인 성공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A위형이죠 만약에 A위형, 성부형만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다 만약 이런 주장을 한다 그러면은요 이것은 번영신학의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복 주시고 이렇게 번성하게 하시고 돈 많이 벌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거 못한 사람은 뭔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잘못된 관점이죠 이게 바로 번영신학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로요 B위형, 성빈형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저건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다 그러면은요 이건 금욕주의의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욕은 귀한 경건의 훈련 아닙니까? 우리가 금식하는 것도 그렇고 사순절 기간에 미디어들하고 좀 거리를 두는 것도 그렇고 요즘 이제 스마트폰 시대에 우리가 이런 금욕하는 거 참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정말 귀중한 경건의 훈련입니다만 금욕주의가 되면 문제입니다 발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내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는 거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왜 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 금욕주의의 오류이죠 금욕주의의 오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성공은 도대체 뭔가 성부형만도 아니고 성빈형만도 아닙니다 이렇게 둘 다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적인 성공은 그럼 둘 다 아니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었습니까? 이건 물기신작전입니다 A만도 아니고 B만도 아니니까 둘 다 아니라 그러는 것은 그런 마음이죠 A만도 아니고 B만도 아니면 어떻습니까? 둘 다 아닙니까? 성부형도 성경적인 성공이고 성빈형도 성경적인 성공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성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적인 성공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부형 하고 싶으십니까? 성빈형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하나같이 다 성부형 하고 싶으세요? 우리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부형을 바라고 성부형 쪽으로 이렇게 추구하고 들어가다 보면은요 속부형으로 떨어지는 일종의 피턴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성부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누릴 것을 많이 주시더라도 우리의 삶은 심플 라이프를 살아야죠 성빈의 삶을 살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좀 의도적으로 성빈형으로 좀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성공을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성공을 얘기하면서 성부형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오늘 성빈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성빈형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한번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이삭 얘기 여러분들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유목을 하면서 이제 우물을 파는 그 얘기가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 그 우물을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다시 이렇게 팠더니 물이 나왔어요 감사하게 물이 나왔습니다 그 땅이 물이 잘 나오지 않는 곳인데요 근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자기 거라 그러면서 뺏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쫓겨났습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이 물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물을 팠는데 감사하게도 물이 나왔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또 그것이 자기들 물이라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또 뺏어갑니다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정말 절망할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몰려갔습니다 다른 곳으로 쫓겨난 것이죠 그래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살아야 하니까 우물이 있어야죠 근데 감사하게도 물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덤비지 않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우물을 뺏기고 뺏기고 이러면서 우물의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 우물의 이름이 첫 번째 뺏긴 우물의 이름이 애색입니다 애색 이건 뜻이 뭔가 하면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아 지금 분쟁이 일어났다 싸움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객관적이죠? 두 번째 쫓겨가서 팠던 그 우물 그것도 뺏겼죠? 그 뺏긴 우물의 이름은 신나 이렇게 지었습니다 신나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대적함 이런 뜻입니다 저놈들이 내 원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더 이상 뺏지 않았던 그 우물의 이름은 르호벗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건 이제 충분히 넓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번성하게 하셨으니 잘 지내보자 이렇게 이제 신앙 간증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물의 이름을 애색 신나 이렇게 지으면서 그 우물을 뺏겼던 그 이삭의 심정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터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내 영역을 자꾸 저 사람을 뺏어갑니다 내 거래치로 빼앗아갑니다 이런 경우 내 영역을 뺏길 때 그 기분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삭의 정서를 잘 표현한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분노 이런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별로 이렇게 분노하지 않으신가 본데요 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아주 편하게 잘 그렇게 일하고 계신가요? 이 분노할 것 같습니다 저도 직장인들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 이런 뺏긴 것에 대한 분노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못 받은 것에 대한 이런 아픔이 참 많더라고요 친해지니까 그런 얘기들 하더군요 이 이삭의 분노도 보통 아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우물은요 생명과도 같습니다 유목하는 사람들에게 그 우물이 없으면 그 짐승들 다 목말라 죽게 합니다 가족들 제대로 건사할 수 없습니다 이거 어쩜 보셨습니까? 어떻게 우물에 이름을 지으면서 대적함, 원수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까? 이삭이 정말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것입니다 이 분노 우리가 좀 감정이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화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에서 과연 누가 이겼습니까? 남의 우물을 이렇게도 뺏어보고 이렇게도 뺏어보고 이렇게도 뺏어본 그 블리셋 사람들이 얻은 비즈니스 지식은 뭡니까? 남의 우물을 빼앗는 일곱 가지 방법 이런 제목의 책이라도 한 권 쓸까요? 근데요 이삭의 사람들은 바보같이 키껏 우물 파놓고 그 우물을 뺏겼어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또 우물 파놓고 키껏 파놓고 뺏겼어요 이런 바보 천치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이삭의 사람들이 얻은 비즈니스 지식은 뭘까요? 어떤 지식을 얻었습니까? 우물 파는 지식을 얻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성공한 것입니까? 1년 뒤에 성공한 사람은 누구고 5년 후 10년 후에 성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삭 지하수 주식회사 이 사람들이 얻은 비즈니스 지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에색이라는 그 우물은요 이거는 과거에 아버지의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복원한 우물입니다 그런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나는 다른 곳으로 쫓겨나서 우물을 판 것인데 이건 정말 새로운 기술이죠 새로운 기술입니다 그들이 얻은 새로운 기술입니다 새롭게 판 그 우물입니다 신나 모델입니다 르호븐 모델은요 르호븐 모델 이것은 완전한 창조적인 신기술입니다 여러분 블랙셋 사람들이 르호봇 우물을 팠는데 더 이상 뺏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남의 우물을 뺏는 거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쳐서 그랬을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비즈니스의 생일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때는 악랄하게 확실하게 뺏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비즈니스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럼 왜 그거 뺏지 않았을까요? 거기는요 제가 생각할 때 목초지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진 곳이어서 실제로 물이 나와도 별로 소용이 없어요 효용 가치가 적은 겁니다 그러니 굳이 뺏지 않아도 그 이삭에게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안 뺏었을 거예요 이건 뭡니까? 물이 나오지 않을 곳 나와도 소용없는 곳에서 그 우물 파는 지식을 얻은 완전히 신기술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성공한 것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요 정말 지긋지긋했어요 여기서 잘 지내보자 간증도 해놓고요 그 지역에서 한 30km 떨어진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하루길이나 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하고 상종하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 불리지 사람들이 왕이 친구와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요 당신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 잘 지내봅시다 그렇게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렇게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제 그 사람들 아침에 식사하고 돌려보냈거든요 하룻밤 자고 그렇게 돌려보내고 난날 종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물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과거에 실패한 것 같이 기껏 우물 파놓고 뺏기고 또 뺏기고 그랬더니 바보 같은 이삭의 사람들이요 이제 어디 가나 물이 나오잖아요 30km 떨어진 지역에 갔는데 그곳에서도 또 물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누가 이긴 것입니까? 저는 이 모습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프랜차이즈라고 생각합니다 프랜차이즈 여러분 이 프랜차이즈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가슴 벅찬 거 아세요? 내가 가진 성공의 모델이 있습니다 A모델, B모델, C모델이 있습니다 한 번 성공하고 프랜차이즈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여러 번 성공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로 만들어서요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그거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성공합니다 그 사람 좋고 그 사람들이 많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나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 애고가 충족이 되는 것입니까? 저는 정말 이 목사 아니었으면 목회 안 했으면 그런 비즈니스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없이 열려있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이런 멋진 비즈니스 프랜차이즈 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삭이 그거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삭의 성공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성공의 모습을 한 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비즈니스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성공한 사람의 얘기가 있을까?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 아십니까? 일본 유명한 크리스천 작가죠 이분이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문학활동을 함께하던 미우라 씨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작가가 되고 싶은데 당장 작가는 안 됐고 생계를 유지해야 해서 동네에 조그만 자파점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부가 함께 일을 해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니까 길 건너편에 동일한 자파점을 연 동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김밥집이 잘 된다 그러면 비슷한 김밥집 이렇게 생기는 것처럼 바로 그런 얘기죠 아류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장사가 안 돼요 미우라 씨 가게만 장사가 계속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이야기를 해요 여보 우리 저 집 좀 도와줍시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있는데 저렇게 장사가 안 돼서 어떡하겠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들어보니까 자기 집에 물건을 좀 덜 갖다 놓지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에 없는 물건은 사람들이 저쪽 가게에 가서 사지 않겠냐 하는 얘기죠 미우라 알과가 펄쩍 뛰었답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자본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거잖아요 공정하게 경쟁해야죠 아니 이 남편은 어떻게 장사 안 되는 방법만 연구를 하나요? 정말 처음에는 수긍할 수 없었는데 미우라 알과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남편의 그 얘기가 옳더라입니다 자매님들도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의 이런 얘기를 그자마 잘 들으세요 남편은 당장 앞에 것을 못 보는 것 같은데요 좀 이렇게 멀리 바라봅니다 멀리 그런 안목이 있어요 남편 얘기대로 하니까요 정말 저 집이 장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집은 좀 시간이 나요 아사히 신문사에서 1천만엔 고려 장편 소설을 공모합니다 시간이 나니까 쓸 수 있었죠 시간이 나서 소설을 써서 응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당선된 소설이 뭔지를 여러분 아시죠? 어떤 작품이죠? 미우라 아야꼬의 대표작 핑점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미우라 아야꼬는 전업작가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손해본 거 아니잖아요 평생 그 자파점 할 거 아니었고 그 상대방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이게 윈윈 아닙니까? 어느 날 미우라 아야꼬가 나중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어떤 글인가 하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는 손해가 나는 쪽을 택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익이 되는 일과 마주치면 시험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다 이익 앞에서 눈이 어두워지는 법이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요 이 글이 작가 되기 전에 그 자파점 하면서 겪었던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얻은 교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 성공하는 방법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결국 성공합니다 역대화 27장 6절에 보니까 제가 볼 때 좀 의아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우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바로 강해지지 않고요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럽니다 망군의 여우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럽니다 여우사바시 점점 강대하여 그럽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 이라 아니 손이 깨끗한 의인을 좀 하나님이 한꺼번에 성공하게 해주시면 안됩니까? 그런데 꾸준히 점점 그렇게 한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눈앞에 보이는 성공 추구하면서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갈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최태섭 장로님이라고 최태섭 회장님 한글라스 한국요리의 회장님이었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 책을 보면서 제가 이분이 겪었던 얘기를 보게 됐습니다 이분이요 만주에서 이제 콩을 수입을 해서 만주지역에 파는데 화차 단위로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을 했는데 계약하는 기간 동안에 콩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계약금의 두 배를 주고는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그 엄청나게 뛴 콩 가격을 파는 사람들이 가시더라는 얘기죠 이분도 고민이 되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대로 나도 그렇게 계약을 깨고 계약금 두 배 주고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도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내가 이 이익을 얻는 게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가서 만나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계약을 깨고 계약금 두 배를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최태섭 씨 이분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번에는 당신이 운이 좋았습니다 당신에게 이 콩을 그대로 인투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당황합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그러면 이 얻은 이익을 제가 반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도 있으면 양심이 있죠 그런데 최태섭 씨 이분이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당신이 운이 좋았습니다 물건값이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정말 그 집을 안 채 살 수 있을 만한 그 엄청난 그 수익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그리스도인의 실패 아닙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착하게 살다 보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사람이 가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상공회의서죠 중국 상인협회에 소문을 냅니다 그래서요 이 최태섭이라는 이 조선 사람은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다 이 사람하고 한번 거래를 터봐라 공문을 돌려가면서 이 사람의 이의를 알려주더랍니다 그래 나중에 정말 자기가 그때 이익을 얻지 못한 그것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결국 성공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은 당장 이해하지 못해도 나중에는 고개 끄떡거리면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성공 우리가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성공과는 뭔가 다르지만 크리스천다운 뭔가가 보이는 그런 성공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수긍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되는 이런 진정한 성공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 일이 한마디 강의 듣고 말 듣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서 침묵 정진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으로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일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런 복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